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 상반기에도 부산항의 상승세는 뜨거웠습니다. 특히 부산신항은 7% 늘어난 633만 5,700TEU를 달성하며 점유율을 65%로 확대했습니다. 북항은 2.7% 성장한 333만 5,900TEU를 기록했습니다. 점유율은 1%포인트 하락했지만 신항 중심으로 부산항 물류 시스템이 재편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신항의 상승세를 이끈 부산신항국제터미널은 20% 폭증한 113만 4,800TEU를 처리했습니다. 신항의 맏형격인 부산신흥망도 14%의 성장률로 215만 2,400TEU를 읽었습니다. 한진해온신항만은 12% 신장된 132만 4,400TEU를 기록했습니다. 북항 터미널 중에서는 자성대 부두가 연근 해선사들의 물동량을 기반으로 17% 늘어난 82만 7,100TEU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